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학사 김종입니다. 자 5월 21일 날 치러졌던 고3 학력평가 우리 한국사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총평에서 정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번부터 바로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맞고 틀리고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한국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 반복되는 주제들을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틀리면 안 뜨잖아요. 그렇죠? 해서 미추친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세요. 이게 반전시켜서 제가 항상 해설강의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반전시켜서 그렇지 굉장히 무서운 사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사탐구 인터넷 방송이다.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구나. 근데 고인돌이 일단 나왔고요. 볼게요. 사진은 군장이 처음 등장했다. 군장이 처음 등장했다라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계급이 발생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계급. 다음 대표적인 문화연산인 강화부근리 고인돌이다. 고인돌이 있었구나. 거대한 규모의 고인돌은 권력을 가진 지배자. 아 지배자가 있었네. 를 통해서 이 시대는 무슨 시대? 그럼 청동기 시대인지 알 수 있어야겠죠. 이거 1번 문제 틀린 친구들은 이제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조금 다시 정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1번 문제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청동기 시대를 골라보세요. 1번 불상을 제작하였다. 아우 불상해라. 이 불상은 그 불상이 아니고 이 불상은 철기 시대가 되겠지. 아 왜냐하면 지금도 솔직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고 정보화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도 철기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상 제작하였다. 한참 뒤에 이야기고요. 다음 2번 비파형 동검을 사용하였다. 답은 2번이 되겠네. 왜? 청동기니까 비파형 동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청동기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거. 고인돌, 비파형 동검, 반달, 돌칼, 계급 발생, 벼농사 시작.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다. 이거는 신석기가 될 거고요. 다음 4번 철제 무기. 에이 이렇다니까? 철제 무기로 정복활동한 시대는 철기 시대겠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5번 주로 동굴이나 마학집. 이거는 구석기가 되겠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다. 1번 문제는 좀 간단하게 보셔야 되고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실수로 틀리는 것도 여기는 용납을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자 2번 갈게요.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땡땡 고등학교는 현장체험학습 안내문이다. 이번 현장체험학습 주제는 가의 문화를 찾아서 라고 해서 가의 수도였던 웅진과 사비 지역을 답사해서 조상들의 찬란한 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웅진과 사비가 나왔네. 그냥 딱 듣자마자 어떤 나라? 백제. 바로 캐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조금 들고요. 여기 볼까요? 공주. 부여. 즉 웅진이 지금 지명 이름 공주가 됐고요. 사비가 지금 지명 이름 부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겠는가. 즉 공주와 부여 지금의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지역 기반. 즉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까지 있었던 백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건 국가 맞추기 문제인데 그건 백제에 대한 것을 한번 골라보자고요. 봅시다. 1번 화랑도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뭐 신라.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고. 2번 무령왕릉을 조성하였다가 답이 되겠지. 왜? 백제의 웅진시대의 왕을 우리는 무령왕 한 명을 배웁니다. 물론 우리가 내신까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동성왕에 대한 이야기도 보겠지만 보통은 웅진시대 때 우리 무령왕 한 명 보잖아요. 그리고 백제 성왕이 사비로 천도하였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나라 맞추기. 즉 그 무령왕릉. 무령왕이 뭘 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백제라고 하는 나라를 물어보고 있다라. 해서 무령왕릉을 조성했다. 이게 답이 될 겁니다. 그럼 하나만 조금 더 끄집어내볼까? 그럼 무령왕은 뭐 했는데? 무령왕은 뭐 했습니까? 무령왕이 있던 그 당시에는 웅진으로 수도를 천도했던 때. 근데 왜 천도했어? 왜? 맞아. 고구려가 쳐들었으니까. 고구려 그때 왕이 누군데? 장수왕. 그 장수왕이 남신정책 해가지고 내려오니까 어허허허 하다가 개로왕이 개로하다가 죽고 나서 이제 무령왕이 이제 웅진시대의 대표적인 왕인데 그 웅진시대 당시에 왕권이 굉장히 미약했을 거 아닙니까? 왕 너 때문에 나라 망했잖아. 너 때문에 한강 뺏겼잖아. 이럴 것 같으니까 지방에서 막 일어나는 지방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무령왕 뭐 했어? 22 담로 설치해서 여기에 왕족 파견했다. 요거까지 같이 연결 그리셔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지금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건 학력평가가 모의고사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그냥 모의로 치는 거잖아. 수능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떤 키워드가 나왔을 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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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서 비엔나 소세처럼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올 수 있느냐? 요거 연습하는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 앙보일공. 이거 해시계죠? 이거 조선입니다. 해시계 조선. 세종대왕 때. 4번 직지심치의 요전은 고려 후기, 즉 고려 말기에 이제 간행이 됐던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다. 보시면 되겠네요. 5번 무천이라는 재천행사를 이뤘다. 무천 나왔어. 무천.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하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제가 강의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5개는 시험에 단독으로 나올 수가 없다. 거의 안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부여고 그리고 그 부여의 재천행사를 보기 위해서 고구려와 동해의 재천행사 같이 보자. 이거 동해죠. 그쵸?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 성장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선지로 선지로 나오는 건 부여입니다. 부여. 그래서 부여의 사출도라든가 영고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그와 비교할 수 있는 고구려의 뭐? 동맹과 동해의 무천이라고 하는 재천행사도 같이 비교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문제는 백제를 물어보는 거였지만 선지를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머릿속에 빡빡빡빡 떠올랐으면 좋겠다. 2번 됐고요. 2번 답은 2번입니다.